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강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이 동아시아라는 과목 자체에서 여러분들 학습의 자 동아시아사 이렇게 한번 가보여. 동아시아사라고 했었을 때 이 과목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자 요거는요. 내신에서는 이제 출제가 되는데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일단 목적은 이런 겁니다. 이 동아시아의 이 국가들 주요 국가들 한중 자 1 그리고 자 유목국가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들 간의 어떤 그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영토 문제라든지 주권문제 뭐 위안부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잖습니까 갈등이 있죠. 이런 갈등들을 자 객관적으로 한번 자 우리가 탐구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사실들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 이해를 통해서 자 올바른 해결책을 찾고 미래사회에는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보자. 이게 이제 동아시아라는 과목을 만든 목적입니다. 자 그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동아시아의 민족구성 자 민족구성을 한번 가면 주요 국가가 자 제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자 한국 한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여기에 베트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까지는 베트남이 또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는데 개정교과서에서는 베트남 부분이 완전하게 다 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뒤에 베트남의 어떤 그 개항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 두 개의 단어는 유지가 되어있는데 그 나머지 내용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한중일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유목국가들 자 이들의 모습 이게 이제 동아시아라는 과목에서 이제 민족구성이다. 주요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음 여기에 자연환경을 잠깐 볼 건데요. 일단은 지형적인 조건을 먼저 잠깐 살펴볼게요. 지형적인 조건. 일단 중국을 먼저 간다면 중국의 그 북쪽 지역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몽골고원 이 몽골고원이 이제 이렇게 발전되어 있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티벳고원 이 티벳고원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죠. 그럼 결국 중국만 놓고 본 나라면 서북부지방이 고지대죠. 그래서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자 하천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단면도를 잘랐었을 때는 자 어떤 형태를 나오게 되냐면 얘네들이 서쪽이 비교적 높고 동쪽이 낮은 무슨 동저형 서고 동저형이다. 부채꼴 형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를 한번 봅시다. 자 한반도는 한 번쯤은 들어봤죠. 태백산맥 그죠? 동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를 단면도를 자르게 되면은 그렇지. 바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 서저의 자 이러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1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열도로 가는데 이 1번 열도는 화산과 자 무슨 작용이? 지진 작용이 이제 활발하거든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다 보니까 화산과 지진이 활발하다. 그 중에 화산만 얘기한다면 이 화산에서 여러분들 그 용암이요. 밖으로 분출되기 이전에 땅 속 깊은 곳에 흘러다니면서 지하수와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지하수가 뜨거워졌겠죠. 걔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온천이죠. 온천 중에 여러분들 유황온천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유황.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유황을 한 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동아시아란 감옥 자체가 이제 그 주제사인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 주요 국가들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경제적 교류에 수출품 수입품이 있는데 인삼이 뜨면 무조건 한반도 한국. 됐죠? 인삼 뜨면. 그 다음에 비단과 도자기가 뜨면 주로 중국. 그 다음에 유황이 뜨면 일본. 그래서 주요 수출품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유황이 일본에 많이 생산이 됐다는 거.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형. 그 다음에 기후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만 또 살펴봅시다. 자 기후에 대해서 대륙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중국 대륙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륙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륙성 기후. 자 그 다음에 장마전선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장마전선은 매년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그래서 7월 말에 장마가 딱 끝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죠. 아무튼 장마전선. 두 번째 여기에 그 뭡니까? 음 계절풍이 이제 자 불어오게 되는데 이 계절풍 기후에서 여름에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그 다음에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 왜 그런지는 뭐 지리시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웠을 거고요. 여름에 불어오는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다 보니까 바다에 있는 자 수분들을 자 여기 충분히 흡수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냐. 여름이니까 되게 더 따뜻하면서 습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난하면서 습윤하다라는 거죠. 온난, 습윤. 반면에 겨울 같은 경우는 중국 대륙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은 사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 자체에 수분이 없어요. 건조하죠. 특히 우리 겨울철이 되면 건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가우면서 즉 한랭, 한랭, 건조하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이것만 보면 돼요. 장마전선이 이제 언제입니까? 여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 불어오는 온난, 습윤한 이 바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여름철 강수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한데 이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변홍사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중일 그들이 이제 주식이 전부 다 쌀인 거죠.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 자, 변홍사가 발달되었다. 여름철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형, 기후 그러면은요. 이런 기후 조건이라든지 자, 지형의 형태 뭐 아까 중국은 뭐 단순 서고 동조라고 말씀드렸지만 사막도 발전됐잖아요. 자, 그리고 고원 지대도 있었고요. 티벳고원이라든지 자, 몽골고원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지형과 기후 이 조건이 결국은 인간들의 어떤 먹고사는 생업 먹고사는 생업의 차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생업의 차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음... 간략하게 두 개로만 나눌게요. 어떻게 되냐면 농경민의 모습 자, 그 다음에 유목민의 모습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농경민의 모습 유목민의 모습 자, 이 농경민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생활 반경이 유목민들에 비해서 넘나요? 좁나요? 좁죠. 왜냐면 내가 농작물을 집 주변에다가 심어야만 자, 이거를 보호하고 또 수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농작물을 지워놓고 자, 수십 킬로 막 떨어뜨려다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남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듯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생활 반경이 좁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한 곳에 밀집돼 있죠. 그러니까 농경민들은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 시즌 그 다음에 수확해야 되는 시즌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서로 돕는 야, 오늘은 갑돌이네 거 할까? 내일은 을순이네 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공동체 조직, 아니 얘들 또 협력을 하죠. 협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목민들에 비해서는 이 농경민들이 공동체 조직이 훨씬 더 발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다 이해하시면 돼요.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모신앙이라는 이 단어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모신앙이 뭐냐면 지, 땅, 지자, 모, 엄마죠, 마더 땅이 엄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민들은요 공통적으로 땅을 다 숭배해요. 왜냐하면 이 농작물들이 물론 오늘날에는 뭐 수경재배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농작물은 무조건 땅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땅이 이 모든 것들을 생산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땅을 숭배하는 지모신앙이 공통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유목민들 한번 가볼까요? 이 유목민들은요 생활 반경이 넓어요. 그랬을 때 얘들이 이동생활을 하는데 가축들이 뜯어먹어야 될 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축들이 뜯어먹을 풀을 찾아서 계절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계속해서 뭐한다? 이동생활을 합니다. 그럼 이동생활을 했었을 때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죠. 몇 달만 살다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동식 가옥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게르 이런 걸 만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용어에 지모신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르 이런 용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자연환경에 의해서 먹고사는 생업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험 문제는 물론 수능이 아니라 내신과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는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그러니까 자연환경 자체는 우기시험에서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 농경민의 모습, 유목민의 모습 구분해라.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